안녕하세요 와우 에듀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류승범입니다 14번 문제에요 자 요게 여러분 좀 까다로운 게 좀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1번은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말소리하고 음성하고 소리가 똑같으면 소리가 똑같으면 소가로죠 우리 공부할 때 뭐 공부했어 커피커피 공부했잖아 그치 우리말도 커피고 영어도 커피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소가로가 되는데 이렇게 말소리 음성인처럼 소리가 다르면 뭐가 된다 대가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쉬운 거였어 그리고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 자 건물에 건물로 건물까지 달려갔다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해놨는데 열거된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에는 뭐를 쓴다 중과로를 쓴다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은 예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학교로 학교까지 갔어요 그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가로가 아니라 뭐다 중과로라고 하시는 중과로로 묶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당연히 일단은 2번으로 간 거고 3번도 여러분 좀 납득은 되실 거야 3번이 뭐냐면 여러분 3번 문제 이유는 뭐냐면 대괄호가 있단 말이야 소괄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소괄호 바깥에다가 또 과로를 또 칠 거란 말이야 그럴 땐 또 이렇게 소괄호 치면 안 되겠죠 그땐 뭐가 되는 거야 대괄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도를 나타내는 소괄호가 들어가 있죠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묶어주는 거야 대괄호를 묶어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논란이 이제 4번이에요 논란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요게 여러분 솔직히 말할 때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 봐요 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괄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a가 나오고 이렇게 대괄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이 a를 모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 부호 정의를 보게 되면 소괄호는 좀 짧은 거 그러니까 낱말 정도의 짧은 설명일 때에는 소괄호가 들어가는 거고 구나 아니면 문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설명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소괄호는 짧은 거 대괄호는 좀 뭐한 거 구우를 포함한 좀 긴 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규정이 당연히 문장 부호 안에 있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논리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구가 되기 때문에 짧지 않아서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로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21번이 이제 약간 뜨아 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을지문덕이라고 나오고요 을지문덕이고 여수장 우중문이 되는 거고 오원절구잖아 그쵸? 그래서 뭐 신책 구천문 이래가지고 너의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 모였고 하늘의 이치를 다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묘상국리지 이래가지고 너의 또 꾀는 또 땅의 이치도 다 모였어? 다 통달했잖아 이게 다 무슨 표현법이었어요 여러분? 반호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 싸우기 전에 우중문한테 보낸 시라고 했죠 장군을 뭐하기 위한 거야? 도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고 막 덤비게 만든 거야 놀리려고 쓴 거야 놀리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가 되는 거야? 네가 다 이겨서 이미 뭐하는 거야? 전승 해가지고 공기고 이랬으니까 다 이겨가지고 공이 이미 높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뭐하라는 얘기야? 돌아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반호법 써가지고 뭐하는 거야? 놀리는 거라니까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 당당함 그치? 막 호기로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보게 되면 이제 유유자적이에요 갑자기 풍류가 돼버리잖아 자연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게 유유자적이 되는 거고 연념불망도 괜찮았죠 누군가를 애타게 뭐하는 거고 그리워하는 거잖아 득이 만면이 되는 거니까 내 득이에 찬 목소리가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3번 득이 만면이 되는 거고 산자수명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걸 이루기 때문에 이 작품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문학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자 문제로 봐야 될지 사사정화 문제로 봐야 될지가 되는데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그냥 여유롭게 봐도 좀 이게 야 이게 뭐지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는 당연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지훈의 완화삼이에요 역시 현대시의 작품이 역시 나왔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 우리가 조지훈하고 박목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친한 시인이라고 했었죠 조지훈이 박목월 시인한테 이 완화삼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제 박목월 시인이 조지훈 시인한테 이제 답가로 하는 게 이제 뭐야 나그네죠 그치 박목월의 나그네가 되는 건데 차온산 바위 위에 보세요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운다 이랬어요 우리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잖아 아까랑 좀 다르다 그렇죠 아까 상충곡에서는 봄을 맞은 기쁨을 감정이입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산새가 진짜 어떻게 울고 있는 거야 구슬피 울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감정이입이 들어가서 분위기 밝다 어둡다 분위기 어둡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가 되는 거고 구름 흘러가고요 나그네가 나왔어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나그네가 크게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보통 그냥 편의상 한 8대 2 7대 3이라고 했어요 70%나 80%는 쓸쓸함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유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도 산새가 구슬피 운다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나왔고 나그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나그네가 자유로움이다 쓸쓸함이다 쓸쓸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읽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여라고 해서 술읽는 강마을은 지금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마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는 향토적인 분위기만 형성해주고 있어요 저녁노을이여는 이제 노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도 꽃은 지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녁노을도 하강적 이미지고요 꽃이 지는 것도 하강적 이미지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하강적 이미지가 써서 뭐가 되는 거야 상실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산샛을 피운다 꽃은 진다 노을 떨어진다 다 상실감이잖아요 그럼 이때 나그네가 당연히 뭐가 되겠냐고 쓸쓸함의 나그네가 되겠죠 어떤 자유 방랑의 자유 어떤 이미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다정하고 한마늄도 병인양하여 요건 여러분 우리 배웠던 시조에서 약간 패러디형 이조년의 다정가 있잖아 그치?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해 알겠냐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 있잖아 그거 다운 거야 다정하고 한마늄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유 흔들리며 가노니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주림표 써가지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오른 거예요 1번 보게 되면 구름 물길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이제 뭐한다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쓸쓸함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쓸쓸함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구름하고 물길 그다음에 유랑 떠돌아다니는 현실 내적 현실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만약에 외적 현실이라고 했으면 이제 이게 뭐가 돼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시대사회 반영론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되는 거고 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 자아가 봐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라고 너무 오바했잖아요 그치 지금 이 낙은 애가 정착을 못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그네잖아 그래서 여기 정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자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고향을 떠나야겠어 고향을 떠나야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오바죠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 되게 쓸쓸함과 약간의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너무 오바한 거예요 너무 오바한 거고요 한마늄이거든요 자 요거가 좀 이제 논란이 있나요 한마늄은 민중적 삶 속에서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그럴듯해 보일까 그냥 멋있는 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늄이야 아 이 작품에서 한이 나와 오케이 한이 맞아 근데 이게 민중적 삶 속에서 구현된 나타난 전통적 미학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전통적 미학이 뭔데요 되게 추상적이잖아 우리가 여러분 김소울씨 할 때 전통적이야 라고 하면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 지금 한마늄이 민중적 삶 속에서 나타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난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멋있는 말 다 갖다 붙였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여기는 좀 멋있는 말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4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지훈의 완화사음을 공부했다면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구름 물길 현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좀 낫다 싶습니다 그래서 23번 정답은 1번으로 가겠어요 6번 문제는 이제 배열 문제에 비슷한 문제죠 자 아래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관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보시죠 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이었대 그치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뭐했다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자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시 소설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에는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뭐했다 준회원 정도로 뭐했다 인정했다라는 얘기니까 문학의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좁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 다음에 바로 아까 했던 그 보기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지 아까 그 보기가 뭐였냐면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거가 나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가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간혹 가다가 보니까 카페에서 다 뒤라고 헷갈렸던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사람이 하는 활동을 세분화하면서 무엇이든지 전문화할 때 고유 문학 고유의 영역을 좁게 잡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좁게 잡은 거랑 처음에 좁게 잡은 거랑 겹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나중에 나타난 일이고 다는 근래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겹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6번 정답은 어디 뒤에 가 뒤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가 이제 한자 문제예요 여러분 역시 저도 카페 들어가 봐서 이렇게 여론도 좀 봐봤는데 방법 없죠 한자 문제는 대부분 다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했다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한자를 조금씩 실력을 좀 늘려가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훼손 같은 경우에는 헐회자에다가 일타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제 보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고쳐놨어요 여러분 보판을 이렇게 고쳐놨는데 이게 이제 돌포자에다가 널판지 판자가 들어가서 보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니 보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킬포자거든요 이 지킬포자를 쓰는 보판은 인쇄판을 해체하지 않냐고 보관하여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보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음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난도는 굉장히 뭐했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디귿은 매목 이건 좀 쉬웠죠 무들매자에다가 나무목자가 되니까 매목이 됐고 상감은 현상상자에다가 상골짜기 감자 써가지고 상감이 돼요 그래서 보판 이게 틀려서 2번이 되는 거고 아마 알고 풀었던 학생들은 많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